강남 비켜, 용산, 한남, 이태원이 뜬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유엔사 부지, 용산에 있죠.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요. 무려 1200가구의 주택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420세대, 오피스텔 거의 800세대 가까이. 단순한 주거시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호텔 업무 시설, 판매 문화 지표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최고입니다. 용산공원 길 하나만 건너가면 용산공원이고요. 일부 세대는 용산공원의 조망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판 롯봉길스,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로 개발이 되고요. 문화, 쇼핑, 외식, 다양한 복합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착공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 중공을 앞두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매머드급 단지에 바로 길 건너면 바로 용산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녹사평 역세권과 이태원, 도심권, 또 강남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분양가 자체도 평당 1억대를 훌쩍 넘어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야흐로 용산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거시절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남동이 명품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품하면 지금 청담동 라인에 거의 대부분의 명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인기가 있는 구찌 가옥이 한남동에 들어왔고요.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한남, 이태원동에 들어올까요?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과 최고의 부천으로 바뀌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남동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상업 업무수설들이 드디어 한남동, 이태원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MZ세대가 가장 방문화를 많이 하는 지역 바로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 앞으로 명품 주거단지로서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뭐였죠? 강남 비켜, 용산, 이태원이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한남, 이태원동 라인이 정말 최고 부천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신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럼 왜 한남, 이태원동에 투자를 해야 될까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 한남, 이태원동의 투자의 핵심을 알아보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를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구, 한남, 이태원동이 최고 부천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한남, 이태원동이 최고가 부천으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가 1억을 돌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남동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파트, 또 나인원 한남도 평당 1억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인 한남동의 브라이튼, 최고가 아파트도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전통적인 부천입니다. 바로 유엔 빌리지에도 수많은 재벌가와 연예인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한남뉴타운, 무려 1만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탄지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사 부지가 바로, 민족공원 바로 앞쪽에 포지를 하고 있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녹사평역, 이태원 역세권. 아래쪽에는 또 유엔사 부지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거기다가 수동단 부지까지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아파트 부천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이태원 역세권 상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녹사평과 이태원, 이태원에서 한강진 역세권까지는 수많은 명품 브랜드 샵들이 새롭게 오픈을 하고요. 명품 샵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이라든지 갤러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인 부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 플러스 알파로 해서 신규로 개발되는 아파트가 강남을 능가하는 분양가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최고 부천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남, 이태원 개발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수많은 단지와 역세권 개발, 부천의 개발로 인한 앞으로 한남동, 이태원 라인의 상권과 주거시설은 개발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즉 투자하시기에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남을 대체하고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강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100만 평에 가까운 민족공원 그리고 한강을 남양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권과 국제업무단지, 강남권, 여의도권을 10분, 20분대로 다닐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의 가치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한남동, 이태원동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해야 될지 첫 번째, 입지의 끝판왕입니다.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공원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측편으로는 국제업무단지가 계획돼 있고요. 바로 동측편, 우측편으로는 바로 이태원동, 한남동 라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1억대를 돌파하고 있는 최고가 부촌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다.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도심권, 여의도권역, 강남권역. 거기다가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구간이 올해부터 공세가 시작되죠. 그러면 한두정거장이면 바로 강남권입니다. 강남역세권이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 또 한강의 남양조망권, 그리고 만세대, 만오천세가 넘는 최고급 브랜드 대단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조망권이 남양으로 확보가 됩니다. 강남에서는 한강 조망권이 북쪽이죠. 하지만 용산에서,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에서는 한강 조망권이 남쪽으로 돼 있고요. 바로 공원 조망권, 또 북쪽으로는 남산 조망권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그런 조망권들을 갖추고 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고가 아파트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직주군적, 강남권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거기다가 또 부자들,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뷰가 나와야 됩니다. 강남에서도 최고급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용산 또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거기다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 한강 조망뿐만 아니고 공원, 남산 조망까지 되기 때문에 강남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조망권, 명품 부촌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아파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 문화, 복합으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태원동과 한강진 역세권역의 명품 거리, 또 갤러리들, 또 다양한 문화시설들, 이태원 역세권역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한남뉴타운의 만세대 넘는 그런 최고급 아파트들이 단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상권은 정말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상권, 공원, 한강 조망권, 만오천세대 가까운 정말 명품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용산 한남뉴타운, 한남 이태원동 투자 핵심 뭘까요?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거나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용산권역에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한남동에 입주한 지 5년 이상 됐고요. 나인원 한남동에 입주 2년 차가 되고 있죠. 올해 분양하는 유엔사부지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시거나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액 투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실거주 또는 갈아타기로 해서 신축 아파트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재개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한남뉴타운, 정말 갖고 싶고 사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세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한남뉴타운, 정말 갖고 싶고 살고 싶은데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겠죠.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고의 신축 아파트 또는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한남뉴타운. 제2의 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남동, 보강동 라인은 개발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소액으로 투자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제2의 한남동이 될 수 있는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 중에서도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 그리고 또 남산 조망권, 또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선정 투자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정말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소유하고 싶은 그런 지역의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방향이라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명품 부촌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차별화와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화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시장 속에서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개발이 확정된 지역들은 소액 투자는 어렵겠고요. 개발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 또한 힐 투자금 자체가 5, 6억 이상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산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시대차익뿐만 아니고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마지막이죠. 앞으로 제2의 한남뉴타운, 나인원 한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지역들은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특강을 통해서 임장활동을 하시면서 한 군데 지역만 보실 게 아니고요.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지역들을 비교해 검토해 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앞으로 용산의 미래가치, 정말 최고가 30억, 40억, 50억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